안녕하세요. 재정투자 전문가 박용찬입니다. 오늘은 캐나다 국민연금의 경우를 한국국민연금과 비교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한국 소식을 들으니 국민연금의 의무 납부연령과 납부금액을 상향 조정한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소식으로 한국국민연금의 최근 2,4분기 운용 수익률이 거의 0%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국민연금 자산을 운용하는 전문가들 다수가 사표를 내서 전문적인 자산운용이 이루어지지 못해서라고 합니다. 2017년에 7%대의 수익률을 그 전에도 꾸준하게 4에서 5%대의 수익률을 내오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 소식은 더 충격적입니다. 아시다시피 한국의 국민연금은 운용 자산규모 기준으로 일본, 노르웨이와 함께 세계 3대 연기금으로 꼽힙니다.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제2의 조국 캐나다의 국민연금은 CPP로서 이것은 세계에서 6번째 정도로 큰 연금입니다. 오늘은 이 CPP의 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CPP의 자산규모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계 6위 규모의 연기금으로서 2018년 2,4분기 기준으로 3,666억 달러에 이릅니다. CPP의 자산운용 원칙은 과도한 손실 위험을 피하면서 최대한의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도록 CPP 기금의 자산을 투자한다는 것을 투자 결정의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CPP 자산의 운용 주체는 자산운용 전문가들로 구성된 CPP 투자위원회에 의해 운영되는데 이 투자위원회는 CPP의 조직체계 및 정부의 조직체계에 속하지 않는 별도의 투자 전문기구로서 투자 결정에 정치적 입김이 작용하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가 갖춰져 있습니다. CPP 운용 수익률은 기말인 2018년 3월 31일 안녕하십니까? 재정투자 전문가 박용찬입니다. 오늘은 캐나다 국민연금의 경우를 한국국민연금과 비교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한국 소식을 들으니 국민연금의 의무 납부연령과 납부금액을 상향 조정한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소식으로 한국국민연금의 최근 2,4분기 운용 수익률이 거의 0%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국민연금 자산을 운용하는 전문가들 다수가 사표를 내서 전문적인 자산운용이 이루어지지 못해서라고 합니다. 2017년에 7%대의 수익률을 그 전에도 꾸준하게 4에서 5%대의 수익률을 내오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 소식은 더 충격적입니다. 아시다시피 한국의 국민연금은 운용 자산규모 기준으로 일본, 노르웨이와 함께 세계 3대 연기금으로 꼽힙니다.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제2의 조국 캐나다의 국민연금은 CPP로서 이것은 세계에서 여섯번째 정도로 큰 연금입니다. 오늘은 이 CPP의 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CPP의 자산규모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계 6위 규모의 연기금으로서 2018년 2,4분기 기준으로 3,666억 달러에 이릅니다. CPP의 자산운용 원칙은 과도한 손실 위험을 피하면서 최대한의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도록 CPP 기금의 자산을 투자한다는 것을 투자 결정의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CPP 자산의 운용 주체는 자산운용 전문가들로 구성된 CPP 투자위원회에 의해 운영되는데 이 투자위원회는 CPP의 조직체계 및 정부의 조직체계에서 CPP의 자산운용 전문가들로 구성된 CPP의 조직체계에서